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인가요? 저도 이 기사 보면서 2천 명이 넘어서는구나. 코로나19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은 날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현재의 상황, 또 백신 접종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천 명, 조동찬 기자나 또 방역당국에서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상은 했지만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라도 2천 명은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다가오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다가오는 양상의 그래프가 사실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래프가요, 확진자 발생 그 그래프, 저희도 한번 보면서 지금. 지금 보시면 최근에 오늘을 기준으로 저거는 이제 하루 일일 확진자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여서도 이제 가파르게 보는데 이걸 전문가들은 이 패턴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 평균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8월 5일까지 살짝 꺾였다가 8월 5일 이후부터 8월 10일 어제까지의 그 평균 흐름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계속 올라가면 이거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몇천 명 단위 혹은 심하면 1만 명까지도 나오는. 하루 발생자가. 네, 그런 그래프로 계산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국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백신 종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조치들이 성과를 낸다면 다시 또 꺾일 수도 있겠지만 백신 종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외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짐작을 해 볼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이스라엘과 영국도 7월 20, 7월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6천 명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로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영국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제는 그러니까 불이 여러 군데가 번졌으면 가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아프다면 가장 위독한 사람부터 치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방역 대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환자 수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 거다 같이 살리자 이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조금 너무 급해졌다. 델타 변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오명동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는 지금처럼 많이 하자. 많이 해서 확진자 수는 그러면 그때그때 매일매일 지금처럼 발표가 되겠지만 이 검사에서 확진자 수 몇 명, 이걸 줄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위중증 환자 또 치명률 낮추는 데 집중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감염 자체가 낮아지면 좋겠죠, 좋겠는데 실은 우리 고삐를 늦춘 적이 없었잖아요. 계속 2.5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환자 수가 계속 느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느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가요? 네, 50대가 35.6%로 위중증 비율이 50대가 제일 많아요. 전체 위중증 환자 가운데 비중이 50대가 제일 많다. 현재 387명이 위중증 환자가 있는데 50대가 138명이에요. 35.6%고요. 그리고 이제 60대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그러니까 이게 딱 백신을 접종이 안 된 그리고 고연령일수록 이렇게 딱 위중증이 높을 거라는 그런 게 그대로입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방역역량, 의료진의 역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2천 명 혹은 더 악화돼서 3천 명, 4천 명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우리의 방역역량, 의료역량을 쏟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말로 이제는 사망자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방향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천 명이 넘어섰다, 델타 변이의 위력이다, 그만큼 전파력이 높다, 이건 확인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8월 11일 이때 하루 확진자가 2천 명 넘게 나왔다는 점은 최근에 휴가철이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돼요. 8월 5일부터 10일까지니까 5일 정도 분석은 사실 불충분한 분석이기는 한데 분명히 8월 초에 꺾였던, 살짝 꺾였던 게 8월 5일부터 증가하거든요. 이것은 휴가철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부분이 이번 광복절 연휴, 사흘 있지 않습니까, 대체위일까지? 제발 집에 머물러달라, 이동을 자제해달라, 그게 이번 광복절 연휴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8월 5일 휴가철에 급증했던 패턴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 포함된 그 연휴 때 좀 멈춰달라, 이동을 제한해달라라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환자 수 감소는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일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우리 국민 전부 다 완료하는 것까지는 상당 시간이 많은데 그 기간 동안 어쨌든 휴가 때 잠시 멈춘다고 해서 그래서 그 효과는 잠시, 조금 나타날 뿐이지 또 영원히 계속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말이죠. 모더나의 8월 당초 약속됐던 8월 공급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또 2천 명이 넘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긴장, 걱정은 또 다른 때와 다르다, 상당히 강도가 세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백신 접종을 두 번 다 맞으신 분들은 설령 델타 감염에 걸리더라도 사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안 맞으신 분보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말씀하셨죠. 미국 사망자의 99%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영국이나 이스라엘 국민이 느끼는 것은 훨씬 좀 덜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아직 1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하고 걱정하시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2차 접종 완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적어도 50대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감염 자체를 낮추고 중요한 일이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조금 전에 방송이 시작된 뒤에 이 문자가 왔네요. 다음 주에 예방접종 안내라고 해서 1339에서 안내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백신 공급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당초 예정된 모더나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접종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모더나, 원래 50대는 모더나 맞게 돼 있었는데 모더나가 안 들어오니 화이자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어제하고 오늘 저희 회사에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50대분 당초에는 이제 원래 4주 간격으로 맞으셔야 되는데. 제가 2차 접종 날짜도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그게 바뀐 모양이에요. 2차 접종은 6주 후라고 또 돼 있네요. 6주 후라고 원래 이제 6주까지 연장된, 그러니까 2주 연장돼서 처음 맞았을 때 6주 뒤에 맞기로 돼 있는데 이게 또 문자가 한 달 뒤, 그러니까 두 달 뒤. 그러니까 8주 연장되는 걸로 막 문자가 가서 막 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 결국 교정이 되더라도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까지 가니 결국 신뢰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되게 예민한 시기에는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국민 신뢰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런 일이 진행되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산 기자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답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델타 변이 그러니까 모더나가 더 좋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론 기사 보면 델타 변이 방어율이 모더나가 더 높고 90%가 높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낫고 막 이런데 분명히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2회 접종을 하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방어력이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률을 막는 거는 새 백신 모두 뛰어납니다. 다만 한 번 맞았을 경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한 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화이자는 원래 처음 발표됐을 때 3주 간격이었죠. 모더나가 4주 간격이죠. 아스트라제네카가 2주. 12주에서 12주.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도 그동안의 임상시험 통해서 우리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백신은 4주 간격으로 맞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발표가 돼서 그렇게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백신이 모자르다 보니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2차 접종 때까지 간격을 늘렸어요. 그러면 그 백신을 그렇게 맞아도 뭐 효력, 효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궁금증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궁금증이죠. 그런데 이제 외국 연구를 보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효과라는 건 뭐냐 하면 2차 접종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1차를 한 번 맞고 6주 후에 2차를 맞았어요. 맞은 다음에 효과는 거의 같아요. 미세하게는 면역 세포는 좀 덜 생기지만 중화 항체는 더 많이 생기는 결과적으로 효과는 같은. 그런데 뭐냐 하면 1차 접종을 맞은 후에 항체가 4주 뒤부터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4주 뒤 접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주, 4주, 보도나는 4주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3, 4주 후에 중화 항체가 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맞는 6주까지 그 2, 3주는 감염에 취약한 시기겠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백신 공급이 충분해지면 원래대로 접종 간격을 정상 간격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까? 다른 나라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은. 부족한 나라들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나 독일 백신이 많은 나라들도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열어두기는 했지만 거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현재 백신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조동찬 기자 설명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네요. 원래 3, 4주 간격으로 맞아야 될 백신을 백신 공급의 부족 문제 때문에 더 6주 이렇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는 하지만 걱정은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조동찬 기자가 신뢰의 문제 이야기 하셨기에 저희가 대통령의 이야기 그다음에 장관 질병관리청장의 이야기, 뭔가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은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국민들의 높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55세에서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이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모더나 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기자들 질문이 많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비밀 계약이라고 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잘된다고만 기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죠. 모더나에 항의 방문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비밀이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면서요? 항의 방문한다는 사실만 알린다. 그런데 그 일정은 비밀이라고 오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미 다른 데서는 알려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알려지는데 기자들 브리핑에서는 비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참, 참 속상하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뭐 방역당국의 신중한 태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알려진다고 한다면 방역당국의 그런 브리핑이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